오늘은 투퍼데이를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오드 섭취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오딘이라고 부르지만 편의상 요오드라고 부르겠습니다 투퍼데이에는 두 알을 먹을 때 기준으로 150 마이크로람의 요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퍼데이와 다르게 우리나라 비타민들은 대부분 요오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센트룸 같은 외국에서 들어온 제품들은 요오드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찾아보면 한미약품의 나이나인 같은 제품에도 들어가 있고요 먼저 2015년에 발간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봅시다 나이별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요오드 섭취 기준을 보면 단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보면 권장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이며 상한 섭취량은 2400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때는 권장 섭취량보다는 많게 상한 섭취량보다는 적게 그래서 그 두 개 사이로 드시는 게 좋으며 요오드의 권장 섭취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므로 투퍼데이와 센트룸을 드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식습관을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상한 섭취량을 도출한 방식과 공식을 봅시다 상한 섭취량을 설정하려면 당연하게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상한 섭취량을 넘어서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나야 하며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설정한 근거는 단순 갑상선종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소변 요오드 배설량으로 산출했고 이분들의 소변 배설량이 하루 288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측정되었습니다 소변량에 따른 평균치로 요오드 배설량을 3600 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을 하여 불확실 개수 UF를 인종이 유사한 일본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1.5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상한 섭취량이 2400 마이크로그램이죠 공식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2400을 매일매일 먹었을 때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팩트로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복용 시에 부작용 가능성이 올라가는 걸 사실로 하며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을 봐봅시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인들이 해조류도 많이 먹는데 그럼 도대체 식생활에서 어느 정도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어느 정도를 추가적으로 보충제로 먹었을 때 안전한 건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논문의 데이터 내용은 5297명을 분석하였습니다 중간 어려운 과정은 제외하고 결과만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 해조류를 드시는 분들과 안 드시는 분들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조류를 드시는 분들을 모아서 분석한 결과 이분들은 요오드 95 마이크로그램 보다 적게 드시는 분들의 비율은 1에서 2% 정도의 비율이며 문제가 되는 상한 섭취량 2400 마이크로그램을 매일매일 넘게 복용하는 비율이 6에서 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위 1%이신 분들은 하루에 99만 마이크로그램을 매일매일 섭취하시는 걸로 나왔고요 도대체 무엇을 드시고 사시는지 정말 극단적인 수치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1%니 100명 중 1명이라 적은 수치도 아닙니다 2400이 넘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99만이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해조류를 안 드시는 분들 중에서 95 마이크로그램 보다 적게 드시는 비율은 10% 이상인 경우도 있어서 부족을 겪고 계실 가능성이 높으며 해조류를 안 드시는 분들은 상한 섭취량인 2400을 넘는 경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식습관에 따라서 요오드를 섭취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해조류 섭취 유무로 따지면 된다는 말이죠 해조류를 제외하고도 절임 채소류나 우유 유제품에도 요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산물에도 들어가 있으니 이런 류의 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섭취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걸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것은 해조류의 섭취 유무입니다 김과 김자만, 다시마, 미역 이런 해조류가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김을 좋아하니 따로 요오드를 보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요오드 메가도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요오드 메가도스를 해도 안전하다 주장하는 측에서 사용하는 근거 중 하나가 아미오다론, 이거 요오드 함량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없고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림대학교 한상진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보면 아미오다론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이상은 흔한 합병증이라고 했습니다 흔합니다 요오드 섭취 시에 갑상선에 영향이 가는 건 사실이고 고용량이면 더더욱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으니 인지를 하고 당연하게도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며 조절을 하니 안전해지는 것이죠 아 안전해 검사조차 할 필요 없어 이러면 문제가 되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에서도 요오드를 하루 1154 마이크로그램을 먹는 사람은 평균 139를 먹는 사람보다 갑상선 질환에 걸릴 위험이 1.63배 높다 했습니다 상위 1%인 99만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해조류의 섭취량에 따라 그리고 갑상선 가족력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요오드는 조절하며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근거로 생각해보면 자신이 해조류를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 굳이 요오드가 들어간 제품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하는 게 낫죠 반대로 해조류를 먹은 기억이 없는데 언제 먹었더라 이런 분들은 오히려 요오드를 챙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섭취하신다면 상한 섭취량인 2400마이크로그램을 굳이 넘겨서 복용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 섭취량에 따른 갑상선 질환 발생률이 올라감으로 그 위험을 여러분이 감수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영상이 요오드를 고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